안녕하세요. 도움력의 조세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학교 다국사가 있습니다. 저희 손님 중에 호주 학교 다국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. 그 가족분과 함께 엄마와 아이예요. 함께 골드코스에 있는 세군 대학교를 졸업하거든요. 첫 번째는 마스티컬리지, 두 번째는 베노아스테이스쿠, 세 번째는 브로드비치, 스테이스쿨 이 세 군데를 각각의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를 한번 보는 사실 그게 하나의 저희 서비스거든요.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학교의 환경이나 풍경이나 그 다음에 학교의 시설들 이런 거 같이 감상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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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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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호주 브리스벤 골드코스트의 조기약정보, 생활정보, 그밖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